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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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맞아요 땡겨주세요 어휴 아휴 너무 잘하는 사이즈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어? 이게 더 크네요? 어? 이게 더 크네요? 그럼 어떻게 하세요?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뭐예요? 그물이 이마? 그물이 이마? 어, 맞다 맞다. 형님, 이제 좀만 가둬드릴게요. 나쁘지 않다고요? 아니, 무혁이 형 이상하던데? 그냥 좀 자르는가 봐요. 초사이언인데, 초사이언. 이거 잘라서 스프레이 이렇게 해야죠. 초사이언 하면 돼요, 그냥?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. 이게 맞아요? 가르마 같은 거 구멍인 것 같아요. 귀엽다. 오, 지민이 근데? 네? 내년에는 잘하시죠. 네. 내 눈썹 자리에... 눈썹도 검색되고 있다. 네. 뭐 해주시면 안 돼요? 어디 계십니까? 이빈성 선수! 이빈성 선수! 이빈성 선수! 이빈성 선수! 와... 이제 조금... 이제 태우씨 막 긴장됐네. 선배들 춤출 거 해야 되는 거 어때요? 뭐 했어요? 어떤 선배들 춤출 거? 시간이 형이에요. 고배예요, 중학교 고배. 내년에 애 애 애 애 부동차 시켜야지. 뭘 시켜줄까? 그때 나오는 아이돌 부동차 시켜야지. 잘하실 거 같아요. 잘하실 거 같아요. 잘하실 거 딱은 해야 될 거 같아요. 이게 안 돼요? 이렇게 되어도 돼요? 이게 앞이죠? 네. 얘네 이거 너무 유리하잖아. 이렇게 보면. 그만 줘도 될 거 같은데? 아니. 아니. 이게 앞이에요. 버클 있는 데가 앞이에요. 네. 시간이 너무 안 가요. 그냥 연습을 하고 계시니까. 아 저기 노래 나온 거고 있었어요. 약간 햅시다. 점심 많이 먹었네. 머리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일단 합시다. 어디가 앞이야? 어디가 앞이야? 이후로 보고 어떻게 해. 의외로 잘 어울려요. 의외로 잘 어울려요. 의외로 잘 어울려요. 안 해. 이런 바보 같지 않나요? 아니. 기여도가 높다고 내가. 미안한데 이게 제일 높아 지금. 똑같은 바지예요. 형이 퉁퉁해서 그렇지. 퉁퉁하면 어떡하냐. 그럼 그 옆에. 그 옆에. 그 옆에. 그 옆에. 그 옆에. 약간 쿨려같이 이렇게. 이렇게. 화이팅으로 가야 돼요. 아 내가 잘라드릴게. 머리 이렇게. 여기 한 번만 더. 어 이 머리가 좀 더 이쁜데. 아 머리 묶을까? 제가 넣어 입자 했어요 그냥. 빼 입을까요? 잘하고. 근데 웃겨 보여야 되는데. 이렇게. 어 혜영이 형 머리 이쁘네. 자 한 번에 좀 내려야 돼.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. 아 너무 내장적 같아. 잘하실 거 같아. 이게 알긴 하는데. 하나 둘 셋. 뭐가 있어요?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. 하아. 잘하실 거 같아요. 야! 하아. 하아. 좋아 좋아. 현재민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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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네 의상이 좀 정직하다. 이게 더 간략한 것 같습니다. 피모자 정도 써줘야지. 야 근데 너네 몇 초냐? 저희는 한 30초 정도 끝났는데? 아줌마야! 아줌마야! 여기서? 아줌마 안녕하세요! 빨리 박아! 안 돼! 맞아 맞아! 징그러워! 누가 제일 이상해? 유리삼총이라 해야 돼. 이거 치고 있을까? 대형이 왜 이거 치고 있을까요? 나랑 사귀자! 이모가 올라오래. 이모가 올라오래. 너! 웃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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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할라이틴 기가 막힌. 할라이틴 딱 나가서. 저거 다 못내. 어 잘생겼다. 해놨을 때. 민업이야 민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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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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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땀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? 머리요? 네. 나중재 나랑 사귀자. 어 슈퍼슈퍼. 하이. 나중재 나랑 사귀자. 하하. 어? 상긴다는데요? 아 근데 큰 바람거면. 아 립스틱 바람과? 아 그건 참잖아. 아. 아. 몇 등 예상하세요? 아 네. 저 참가상 받았다니까요? 아. 저 저기 참가상이 충고비인용 주거니까? 그거 받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. 아. 몇 등 예상하세요? 아 참가상이에요. 만족이. 네. 최소 2등. 최소 2등? 의리 선수 몇 등 예상하세요? 1등 빼고는 가치가 없었어. 하하. 하하. 그럼 여기 갈 때 2등 하시면 돼요? 하하 형. 하하 형. 좋은 무대에요. 좋은 스피어.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야. 3명 중에 5명 이상이 저을 들어야 됩니다. 이러고 이제 물러가서 믿으려면 안 되네. 정진이 형이 그랬습니다. 정진이 형이 그랬어요. 생일을 모십니다. 파츠! 매입 무대. 아. 뿌이 뿌이 뿌이. 야 진짜 우리 진짜 초크야. 아. 뿌이 뿌이. 1, 2, 3, 4, 5, 6, 7, 8, 9 1, 2, 3, 4, 5, 6, 7, 8, 9 와아아아! 1등으로 하고 나니까 어때요? 1등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잘한 것 같아요? 잘하지 않았나? 죄송하러 다 했습니다. 캔분이 굉장히 잘 추시던데. 아 진짜요? 못 봤어요. 근데 저희랑 반대로 하시던데? 우리가 받는 건가? 해픈 덕분 1등 한다고 너무 많은데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 액수 중간입니다. 2절 통해 듣겠습니다.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. 겨우 헤드로 끝날 거라면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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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we are 와우 brown blue spot, just sit on top, looking pretty, follow me, 우리 두린 다란히, 보이지, 네 눈이 갑자기, 빛나지, when you say, I'm a dream You don't even know my name to you You don't even know my name to you I'm super shy, super shy,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, make you mine I think you're on my mind all the time, I wanna tell you, but I'm super shy, super shy, I'm super shy,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, make you mine I think you're on my mind, all the time, I wanna tell you, but I'm super shy, super shy티베타 Take up! 선배들 무대 어땠어요? 아예 반할 뻔했어요 아 누구한테 반할 뻔했어요? 형이 제가 잘했어, 총정원장입니다 누가 제일 잘했어? 누가 제일 잘했어? 또 나는 좋아요 눌러가서 틀어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?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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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만이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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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내 사랑 아 위에서 안해도 즐거운 열정 누구 하나 돼 아 이게 무슨 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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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rging 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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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 진 진 forget 두 형이 춤 알려주고 동선 가짜까지 알려준 적이 없어 난 지금 봐준 거예요 어떠냐고 동선 짜주고 동선 짜줬다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피드백이라고 뛰어디어미치도록 오른쪽 왼쪽 우리 팬 여러분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서 위로 오른쪽 우리 선수들은 박수 음악에 맞춰서 박수 박수 정혜영 이유리 같이 이중찬 같이 그 얘기와 한 300번 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식이였어요 고맙습니다 신선한 화이팅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화이팅!